영원한 사랑 모두들 다 모두들 말을 하지마 그럴 때마다 전 세계 다가와 감사 준 딱 한 사람 이 세상의 상이 되어라 얻어갈 게 무엇이냐 한번 왔다 가는 모두들 말을 하지마 자 우리 큰 행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또 의존보에서 이렇게 달려와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MC를 맡아서 다 같이 우리 이상대 대표님하고 같이 네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임이소이고요 가수 임이소이고요 가수 임이소이고요 가수 임이소이고요 예 제가 누구라고요 이성대요 이성대 가수 저는 유튜브에 현대폰에 황당 세모랑 유튜브 있어요 고 클릭하시면 행운이 한 13,000명 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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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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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야는 여자로 좋아해 오빠야 남자도 좋아 좀 해봐 좋아줘야 돼요 mean tegen 저 뭘 안 너 가 안 안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발렁 미운 사람아 당신 정말 나무하람냐 찬양한 가슴 만책하는 당신 사랑의 희소와 바다와 그 속이 가슴에 남아 있는데 내 마지막 내 마음도 자전시도 가져가 당신 진이 하기도 고맙습니다 나한테는 나쁜 사랑 나한테는 나쁜 사랑 여긴 사람아 사다듬 고운 기적도 거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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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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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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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